쎄거 와 생각보다 센데 얘들? 자 이렇게 진타 한번 야 쎄다 우자리아 음 음 어 이것도 생각보다 괜찮네요 하 참나 와 씨 야 진짜 자 아 뭐 뭔데기지 이거 뭔데기인지 모르겠네 어어 로자리아 오 자 상대 로자리아가 이제 어헝 뭐야 상대 로자리아 어디갔어요 어 확실히 브리트라가 좋네 미뤄졌어 와 씨 야 이거 히트다 아 도망치지 않았으니 상을 주지 음 음 오 오 오 아파 어 아파 아파 야 씨 상대 빡센데 야 철수도 되게 잘 버틴다 오 허 하 ㄹ ㄹ ㄹ 오케이 이제 로자리아가 궁극기 쓰면 함선이 빠악 어우 크 흠 어? 오 오 오 오 역시 로자리아 웅컴 안 나죠 흐흐흐흐흐흐흐 이수연 씨 뭐냐 저거 바로 털리는데? 어 뭐야 이거 나가냐 봐야지 아 참 크핳핳핰 아니 진짜 이거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으흠 탱커 다 녹았네 상대 아니 진짜 개센데 노자리아 포기했나? 포기했네 포기했네 어우 번역기 이거 아 시그마구나 와우 이게 맞네 포기했네 야 진짜 세다 흫 진짜 세긴하다 어? 어라? 어? 리벨씨 이걸? 리벨씨 이걸? 맞아 이터랑 이터 오지도 몰라 어따 써야되는데 레존 미는게 많은거 같은데 지금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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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즈 비타 그 죽었는데? 오케이, 이러면 이겼죠? 으흠 뭐 그냥 제이크를 좀 빨리 잡아라 이제 늦었어 이미 이미 늦었어요 그거 고치는 거 아 이거 나 딜템 아니었어? 딜템인 줄 알았는데 이겼어 이러면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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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 와아씨 무슨 지리 야 잠깐만 딜 이거 맞냐? 이거 맞냐? 뭐 그냥 다 녹이는데 얘가? 모자리가가 흫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